. 김태호의 비보가 전해졌다. 개그맨 김태호의 비보가 전해졌다. 19일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측 관계자는 TV 리포트의 개그맨 김태호가 군산 화재 사건으로 사망했다라고 전했다. 이 관계자는 17일 화재 사건으로 사망했다. 가족들 말에 따르면 해당 술집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사고가 났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.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호는 골프 대회 참석을 위해 미리 군산을 찾았고 지인들과 함께한 술집에서 해당 사고를 당했다. .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측 관계자는 빈소가 이제 차려졌다. . 성남 중앙병원에 빈소가 마련됐으며 21일 오전 발인을 할 예정이다면서 비보를 이제 접해서 개그맨들에게도 다 알리려고 한다라고 밝혔다. . 고 김태호는 1991년 KBS 공채 8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. . 2호 코미디 세상만사 여섯신의 고향 굿모닝 대한민국 등에 출연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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